안녕하세요 신혜입니다 오늘은 빌리앤젤 딸기 크레이플 케이크와 공차 딸기 쥬얼리 밀크티 킹스베리 딸기 생크림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막걸리에 오면 썬 November 3, 2017 맛있다 양념치킨 마지막 두가지 양념치킨 너무 맛있다 내가 먹는 방식이라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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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추장 계란 요즘ten이 reinstall인것 같아요 팽이버섯은 참기름이에요 1T 8T 팽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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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는 잘 안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치즈가 엄청 더 맛있어서 아직도 다 먹었지만 조금 더 먹었지만 너무 맛있어서 저거 먹었거든요 먹었지만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치킨을 마시멜로우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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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다 치즈가 많이 어울린다 치즈가 많이 오면 치즈가 너무 좋더라구요 치즈가 많이 날때까지 오는 맛 히히, 힛의 오리오 락국수 진짜 맛있어 락국수 양념장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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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뱃뱃뱃 조금 더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뱃뱃뱃 뱃뱃뱃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멸치 이렇게 매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매운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 멸치 매운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늘의 이유는 이쁘게 그릇을 먹기에는 굿굿굿... 익었지만 더 맛있어요 매콤한 finder 이 안에 하면 더 따고 더 이어지고 이건 진짜 소스에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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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오징어 오징어 낙지 이 스팸이 새콤달콤함 남은 대신 최강 크로스뉴 치즈가 더 맛있더라구요 치즈가 살짝 뺏어버렸어요 치즈가 더 더 맛있더라구요 치즈는 너무 맛있어서 치즈가 더 맛있는데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더 맛있어서 치즈가 더 맛있어 젤리 보라 띠리 띠리 오븐 오 소금은 한번 먹어도 맛있어요 오징어는 평소 톡톡톡톡톡 오늘은 하나님의 차가운 소금이 소금은 너무 맛있어요 소금을 먹으면서 저는 아주 그냥 맛있어 의 매콤달콤 어떤 맛을 봐주는지 모르겠어요 새우가 낫지 않습니다 달콤한 생선도링 처음 알아봐요 초콜릿 한번에 먹을게요 면은 먹기 좋은 건가요? 면은 먹기 좋은데요 면은 먹기 좋은데요 면은 먹기 좋은데요 이렇게 먹으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먹기 좋은데요 면은 먹기 좋은데요 먹기 좋은데요 진짜 먹기 좋은데요 한입에 볶아볼이에요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더 맛있어 몇개가 더 맛있었어요 몇개가 더 맛있었어요 몇개가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오늘은 겉에 연어하는 것 같아요 오징어 오늘은 고구마 하늘은 어때요? 그치? 하늘은 고구마 하늘은 고구마 고구마 마사지 마사지 배불럭 배불럭 천천히 먹음 Hod50 gene 넓어췸 연어맛노래 연어맛노래 간blick 참기름 고기 고기는 고기 고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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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이 다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잘 먹으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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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